눈이 가려진 채 수사관에 이끌려 이동을 합니다. 나선형 계단을 타고 올라가다 보면 위치감과 방향 감각을 상실하게 되고 공포감이 극대화된 채로 철제 계단의 발자국 소리를 들으며 도대체 몇 층인지 알 수 없는 조사실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나선형 계단은 좁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나 아름다움을 위해서 만듭니다. 하지만 이곳은 공간이 부족한 곳도 아니고 아름다움을 위해서도 아닌 일부러 그렇게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나선형 계단이 끝나는 곳에 5층 조사실이 있습니다. 남용동 대국민실은 다른 조사기관과 달리 조사실을 지하에 두지 않고 5층에 두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곳에 있는 시설들은 모두 특별한 목적하에 만들어졌는데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선형 계단으로 통하는 문을 보시면 조사실과 똑같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혹시라도 연행되었던 사람이 조사실 문 밖으로 나왔다고 하더라도 빠져나가는 길을 찾기 어렵게 만든 것입니다. 복도를 사이에 두고 조사실의 문은 서로 교차되어 혹시나 문이 열렸을 때 건너편 조사실 내부가 전혀 보이지 않게 만들어졌습니다. 문 위쪽에는 호수가 적혀 있는데 보통의 건물이 5층이면 501, 502로 이런 식으로 호수를 적지만 정작 이곳의 호실 표시를 보면 그냥 숫자 1부터 16으로 되어 있습니다. 철저하게 이곳이 어디에 몇 층인지조차 알 수 없도록 의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지금은 이곳에 조명이 설치되어 있고 비상등이 들어와 있지만 그때는 불조차 켜지지 않는 어두운 복도였다고 합니다. 유일한 빛은 긴 복도 끝에 작은 네모난 창이 유일했습니다. 서쪽 창은 남영역과 담벼락 하나만을 사이에 두고 붙어 있어서 전철을 기다리는 승객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일반인들의 삶에서 그만큼 가까운 곳에 대공분실이 위치했던 것입니다. 조사실을 한번 둘러볼까요? 3평 정도의 조사실에 여러 가지 시설들이 참 많습니다. 조사를 하는 공간에 세면 시설과 욕조, 화장실, 침대가 있었던 이유는 방 안에서 모든 일을 다 해결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기에 한번 들어오면 치조하는 경찰이 요구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었습니다. 간첩이 아닌 자가 간첩으로 조작되는 일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잠 한번 제대로 못 잔 상태에서 낮과 밤의 구별도 없이 24시간 고정된 의자에 앉아서 고문에 시달리노라면 허구가 진실이 되어 갔습니다. 이곳은 고문을 위한 최적의 설계를 갖추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사실의 의자와 책상은 모두 바닥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환기창에 가까울 정도로 창문을 좁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형광등과 백열등은 철망으로 막아 놓았습니다. 수사관이 자리를 비운 상황에서 자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부 벽면의 못재 타공판은 저음의 주파수는 잘 흡음하지만 고음의 주파수는 벽을 파고들어 반대편으로 전달되기도 합니다. 옆방에 비명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출입구 쪽 위를 보면 불투명한 아크릴 창이 보이는데요. 여기에는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고문 장면을 비롯한 조사실의 일상을 감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조사실의 상황은 3층에 위치한 대형 모니터로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 명이 잡혀왔을 때는 카메라를 통해 각 방의 상황을 수시로 보고받아 서로 내용을 조율해서 조서를 짜맞추는 데도 사용했습니다. 조사실의 통제는 모두 외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조사실 내부의 불은 조광기라고 하는 스위치에 의해 밖에서만 조절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문 중앙에 있는 외시경은 안에서 밖을 감시할 수 있게 설치되지만 이곳은 복도에서 안쪽을 감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남영동 대공문실은 2002년 5층이 리모델링되면서 이곳 509호만이 1980년대의 조사실 모습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남겨진 509호의 공간적 특성을 이해하고 나면 고문은 어쩌다 실수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일상적인 활동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514호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14호실과 맞은편 515호실은 다른 조사실에 비해 두 배 정도 넓습니다. 다른 조사실보다 공간이 큰 이유는 바로 이곳에 칠성판을 설치하여 정기고문을 했기 때문입니다. 칠성판은 시신을 눕히기 위해 간바닥에 까는 얇은 널판지로 칠성판을 지다라는 말은 곧 죽음을 상징합니다. 이곳에서는 죽음에 가까운 물고문과 정기고문을 하는 고문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폭력 앞에서 간첩으로 조작되었습니다. 조사를 받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심한 구타, 물고문, 정기고문을 받았고 인간적인 모멸감을 갖게 하는 각종 고문을 경험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곳에서 김근태 선생이나 박종철 열사만 특별히 더 심한 고문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이곳에 끌려왔던 일반인이나 대학생 등 평범한 사람들도 똑같은 고문을 받았습니다.